일 때문에 뭐 전화와가지고 마무리는 잘하고 가야지 그래도 응 전화와가지고 와우 so amazing 또 한당 시현이 어딜 가려고 응 어딜 가려고 no i i i got a phone call and i'm back now if i get a phone call again i gotta go again sorry 중독된다 라이브 it's kind of addicting it's alive 제 유튜브 채널 링크 바이오에 있으니까 다 들어가 봐요 so the link to my youtube channel is in my bio so subscribe there's nothing on it yet though 아직 아무것도 없어 square butt square butts james i'm uh i'm pale butt and i'm pale butt and i'm pale butt and i'm pale butt 아 구려 이 장어 어떠니 인스타를 카메라를 사긴 샀어. 이제 카메라 찍는 걸로 해야겠다. 셀카는 못 찍어요. 이 화질이라서. 나도 보고 싶어요. 팔로 안 찍게 되는데 라이브 못 봐서 아쉬워요. 앞으로 보면 되죠. 유튜브 창이 아니고 제 인스타 들어가 보시면 거기 링크 제가 해놨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가수 다 까먹었어. 요즘에 만든 노래 좀 들려줘. 안돼. 안돼. 기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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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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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아니라 진주라고 불렀어. 오. 억울하다. 아까 진주 안녕 했는데. 유튜브에서 라이브하면 새카메라. 그럼 화질 좋게 해야지. 유튜브라면은. 기밀하면은. 문.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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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ak I'mこと 안짓 És. 가수집주영 나. 미안해. 거짓말하지 마. 너 어디 가서 다. 찍었을꺼 아냐. 안 불렀어. 나는. 아니야. 진주라고 분명히. 분명히 불렀는데. 아닌가. 아 화질이 이상한게 아니고 카메라가 고장나서 그래 떨어뜨려가지고 미안해요 I heard Korea is very hot It's very very hot That's why I'm not going out 모공화장품 좀 보내 모공화장품 효과있나? So it's still a team, Samsung? 그러니까 노트에 광고했으니까 바꾸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찍긴 볼 찍어 멍쟁이 How's my day? My day is good 나 오늘 뭐했지? 작업 조금 하고 근데 저번주 작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last week I worked so much so this week I'm trying to take a break so I just played games worked a little bit and oh yeah I met with some friends for coffee and I came home and then started live Did you meet James? No we talked but I don't know if we're gonna have time because he has hospital stuff but we'll try to meet up 자주 오니까 James Love Moon to the Moon Love Moon to the Moon What games do you play? Mostly RPGs I like Soulsborne games too Dark Souls and Bloodborne 밥 잘 챙겨먹어요 밥 잘 챙겨먹어요 너무 잘 챙겨먹어서 고민이에요 안 챙겨먹고 싶어요 음 제임스 지금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어가지고 모공 전용 화장품을 쓰면 아무래도 PG 조절이 되니 모공에 쌓이는 노폐물이 점점점 이걸 왜 이야기하는 걸까? 설명원 오랜만이에요 제이훈님 What RPGs? 처음에 했던 게 Final Fantasy 7 was my first RPG ever So I played like most of Final Fantasy stuff Dark Souls, Bloodborne, The Witcher, Fallout, Skyrim You name it 왜 내 댓글은 안 읽어줘 읽어줄게 미안해 진정해 진정해 빨라 욕 세럼이 뭐야 욕 새로운 그건가 봐 요즘 새로운 유행어를 내가 몰라 이렇게 아재가 되갔나 밥 먹었어요? 밥 아까 먹었지요 밥 먹었나요? 전형적인 일은 아니지만 볼수록 매력적인 네가 좋아 요즘 좋아하는 만화 요즘이라기보다는 나는 좋아하는 만화를 계속 계속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해요 기생수는 한 번씩 꼭 보고 한 2년만 한 번씩 보고 기생수랑 슬램덩크랑 드래곤볼을 항상 계속 봐 그리고 창천항로 그렇게 4개는 계속 제일 좋아하는 만화 원피스는 보려고 하는데 뭔가 정이 안 가 원피스는 피규어는 이쁜데 술 마신거 아닌데 맨날 나 술 마셨대 현아님 좋다 좋다 아재 기생수 영화 봤어요 다들 영화는 만화보다 잘 못 만들었더라 기생수 기생수 원해 I want parasite on my right arm left arm seems fun 신상궁 와 그 장면에서 진짜 막 주룩주룩 진짜 영화보고도 엄청 울었어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봤는데 막 쪽팔리잖아 울면은 아들인데 그래도 그래서 막 안 우는 척 하느라고 막 호러영화 호러영화 없는 게임은 잘 안해 I don't really play games without story I don't really play games without story I like single player games I like single player games That is a beginning and end 카모에 알죠 카모에 알죠 아나 이름이 뭐지 한국 이름이 나 이런 가족 스토리 나오면은 진짜 눈물 나 Ant-Man and Wasp I haven't seen that one yet Isn't it good? 광고도 찍고 받았으면 좋겠다 난 솔직히 그런 이제 연예계에 대한 욕심은 하나도 없어 나는 내 음악하고 음악 프로듀싱하고 그냥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커뮤니티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잘하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 내가 키우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다같이 뭐 영화를 보러 간다던가 그런 이벤트를 그냥 스스로 하고 싶어 회사에서 막 하는 게 아닌 내가 다 내가 다 페이해서 티켓 힘과 함께 투 재밌을라나? 다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요즘 음악? 요즘 음악 뭐 듣나나? 아 봐야겠다 요즘 별로 안 듣는데 뭐 있나 보자 좋은 음악 멜론 여러분 뭐 써요? 저 멜론 쓰는데 맛있는 거 사주고 영화 쓰면 오빠 그럼 오빠로 부를까? 그럼 오빠로 부를까? 내가 만난 거 사주고 영화 쏘고 다 할게 요즘에 뭐하세요? 요즘에 그냥 작곡해요 계속 작곡하고 다른 친구들 곡 써주고 있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주변 동료들이 많이 제 음악을 좋아해주고 해서 잘 풀리고 있죠 작곡이 이제 잘 풀리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생 이렇게 끝내서 생각하고 살아야 되나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진짜 잘해 좋다 YG는 진짜 잘하는 거 같아 항상 잘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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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